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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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와의 말씀이 유심을 이어 날 구원할 구수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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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탄절 인사 특별히 한번 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마스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람먼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은 그 기도의 중심에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 후대들 때문에 우리 하나교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은혜를 받는 우리 후대들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때부터 정말로 복음으로 준비하고 기도의 비밀 가운데서 한 시대에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린 이래 스님 받는 우리 모든 람먼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1부 때마다 제가 찬양대 찬양하는 부분을 보면서 람먼트들이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참 대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매주 1부礼拜的时候 람먼트들이 십거 반 찬양하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心里 특별히安慰 특별히喜乐 이제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오늘 성탄 또 함께 같이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간표 속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론이었습니다 비록 틀린 메시아 간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 이 땅에 메시아 오실 것인가에 대한 고대함이 늘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지상에 왕국을 이룰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오랫동안 나라 없는 백성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이 땅에 지상에 왕국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요한복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 아니냐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사람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놓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산으로 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의 모든 나라들 우리의 군주님을 해결할 왕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4장의 1장에도 보면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도 하나같이 사실은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틀린 메시아관을 갖고 있어서는 제대로 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틀리게 믿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연이나 또 능력에 의한 엘리아처럼 예수를 믿고 있고요 또 예리미아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마태본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자들이 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리미아 어떤 사람은 세례연 어떤 사람은 엘리아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익숙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나온 내용이 세례연, 엘리아, 예리미아 선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오실 뿐인데 육신적인 문제 해결할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 복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구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바르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구약의 결론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태국 1장 18절에서 23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다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이 있고요 또 역사서가 있고요 또 선지서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주제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산되어지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것이 모세 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공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전쟁사입니다 늘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와서 그런데 이 원수는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왕을 세워서 그 부분들을 해결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이 길로 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셨죠 거기에 마토공 17장 8지로 보면 모세와 엘리아는 사라졌다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아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아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의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가 바로 그리도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가 글도로서 사회가 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복음서에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도라는 사실을 편지로서 보내면서 말한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게시록이 있습니다 게시록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도의 심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게시록인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그 메시아가 그리도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부분을 가지고 성탄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 오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리면 아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쓰실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요 신약의 예언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성탄절은 육신을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계시록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성경의 가장 주제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많은 약속과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은혜의 계약으로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느 누가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신화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고요 본인이 고려대 철학가를 나왔고요 신학도 공부했고요 하버드대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동정여 탄생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단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얘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중요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역사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면 여자의 후손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모든 흑감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단은 이 여자의 후손 이 단어 자체를 믿지 않도록 신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박흑거세나 주문 같은 어떤 아래에서 깨어났다라는 방식으로 말하면서 설아라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스페인도 갔다 와봤습니다 한 달 전이죠 그리고 파나마도 가봤어요 오히려 거리 거리마다 진짜 그들이 의미를 알고 설치를 해놨나 할 억우심이 질 정도로 너무나 휘황찬련하게 이미 세상은 모든 조명들로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탄절을 진정한 의미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오히려 악한 사단이 그런 부분들을 막 주장하고 드러내므로 말하면 오히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준 우리에게 주신 은약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굉장한 문도 열려지고 여기에 흑암의 모든 역사는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다른 말은 처녀가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동정녀 탄생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혔습니다 그게 창세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면 아마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다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혔으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요 귀신을 숨길 수밖에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영증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혈기 20장 4.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의 3,4대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요 모든 삶 자체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토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을 끊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인간이 허감에 잡히자마자 바로 은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창세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의 3장 15절의 성취가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누릴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압니까 창세의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증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죠 위임된 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왕 중의 왕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것이 뭐냐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처음 축복은 위임받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이 위임받은 왕권을 결국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쏟아서 뺏겨버렸습니다 위임된 왕권을 요한복은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은 12장 31절에 마귀가 세상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이었어요 모든 피조물을 증폭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왕권을 우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면 이 축복의 역사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토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할 마귀를 박살내시고요 그 왕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귀에게 진 거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것이에요 그로말며 우리에게는 그리토로말며 위임받은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토를 제대로 알고 누릴 때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을 증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세계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연서 2장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연호해 주신 왕권이에요 그리토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장제 3장 15절이 승치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세기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화가 범죄해서 부끄러우니까 결국은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죠 그래서 말라서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에 부끄러운 부분을 나무 잎으로 가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생활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문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리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멸망받을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는 이라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인하고 모든 죄를 짓는 그 모든 죄보다 더 악한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해서 여기에 왜 모든 사람이라 했을까요 아담 하와가 인류의 대표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면 죄가 들어왔다 그 죄로 말면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해서 그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원죄, 가정의, 가문의 죄, 개인의 죄로 인한 저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리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으로 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일에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피열로 죽으심으로 말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장애 문제를 완전히 십자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걸 이미 구약의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면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죄의 문제는 네가 해결할 것이 못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로마스 8장 2절입니다 로마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절로 말로만 성취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또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수 7장 14절 인마늘의 축복이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한순간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스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함이 없게 됐고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에게 참 선자이신 그리도를 보내주셔서 응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요한복 14장 6전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도께서 영원한 길이 되십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영원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참 선지자로 그리도께서 오셔서 아예 우리 안에 이만을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만을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가 이 성탄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말씀을 했고요 이사야 7장 14절의 인만의 축복을 23절에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만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끝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장로님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만의 위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 책임지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돼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인만의 축복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을 찾아 누리세요 여러분 이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입니다 누가 보면 이 장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축하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축복된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성지자로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취가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간적인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인 적을 물리쳤다 할지라도 영원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성지자로서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고요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크리스도로 말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알면 감사하고 예배할 수밖에요 그 결과로 일어나는 평화를 안다면 감사하고 예배할 수밖에요 여러분 예배가 참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구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지자가 제시했지만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크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시대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어요 평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평안과 함께 원내스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면접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 왜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다툼 속에 빠집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내스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 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어서 후대를 살리고 2, 3, 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원내스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내스 힘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해요 원내스 되어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진짜 2, 3, 7 나라 다민족을 살려야 해요 원내스 되어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병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취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운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해서 부르다 해서 14절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기도 속에서 나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정식 기도를 통하시든지 무식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집중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해요 이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전도도 하면 나오고 있죠 이 마누리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만나진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준는 근속을 있게 하기 위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결박됩니다 허가미 역사 사단의 역사이 결박되어져야 그게 평안이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있고 귀중한 만남의 축복이 제자의 축복된 만남을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귀신이 결박되는 그 축복 속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탑은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흡달하게 했느냐 말씀했습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 되라 귀신이 결박되어져야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못 누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구약에 성취된 은약이 그리스도로 말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리스도 속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최종 축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저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위에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